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기화재의 발화 지점이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SK텔레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기화재 발화 지점 분석 지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각 층별로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가 전선의 불꽃이나 스파크 발생 정보를 5분마다 수집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소방방제청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에 보내 기록하는 방식입니다. 블록체인은 특정 정보를 중앙서버가 아닌 모든 네트워크에 공유해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공동으로 보관된 데이터는 전기화재 원인의 감정, 감식의 객관적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.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상업용, 주거용 건물과 전통시장, 사찰 등 10개 장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20곳으로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